우리 정말 오랜만이지? 연락 기다렸는데 안 본 사이에 피부 정말 좋아졌다 촉촉해 보여 너도 얼굴 좋아 보여 그치? 그래서 말인데 이거 쓰고 좋아졌잖아 나사 직원들도 이거 쓰고 놀랬다는 거 아니야 시원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단계? 뭐야 너 다단계였어? 나 다단계 안 해 난 2단계거든 2단계? 2단계 완성 스킵케어 셀라피 에이리페어 오일 토너 & 크림 잘 들어봐 나 예전에 피부 맨날 뒤집어지고 축축 늘어지고 아무리 에센스 세럼 처벌처벌해도 안 돼 무거운 스킨케어는 피부가 흡사하지 못한다는 걸 골랐던 거지 이 셀라피 스킵케어를 알기 전까지 오일이 함유된 오일 토너 토너의 오일이 피부 속 귀를 열고 크림을 강하게 당겨 크림의 효능을 1.63배나 업 시키는 거 토너와 크림 이 두 단계면 끝 다단계 노 노 특히 이 크림엔 두배상 받은 EGF 성분 노메상? 그래 망한 피부도 새 피부로 쫙 살려내준다는 그 EGF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집중 개선하고 탄력을 단단하고 촘촘하게 강화해줘 그러니까 2단계 듀오만 잘 바르면 보습이 100시간이나 유지된다 이건 이건 진짜 사야겠다 그치? 옥전판이 문제가 아니네 다단계 하지 말고 깔끔하게 2단계 스킵케어 하자 응? 셀라피 에이 리페어 오일 토너 앤 크림 오른쪽 에이 리페어 에이 리페어 Warner ½ col cio 1 tuned 6 6 4 5